안녕하세요 뉴욕기다리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셨던 1200달러 거의 다 받으셨나요? 하지만 아직 못 받으시고 나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못 받고 있는지 아주 궁금해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200달러를 받을 수 있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서 다 신청을 했는데 문제가 없는데 왜 내가 아직까지 입금이 안되느냐라고 확인하실 수 있는 웹사이트가 IRS에서 새로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그 웹사이트가 운영이 되고 있는 링크를 지금 현재 걸어드리니까 영상 마치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시간은 뭐 한 1분 정도면 됩니다. 본인들의 소셜 시큐리티 넘버, 주소, 아드러스, 그 다음에 집코드 생년월일만 넣으시면 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 대해서요. 아무래도 주말이다 보니까 개설된 데가 든지가 며칠 안되고 폭주를 할 수 있으니까 나름대로 에러가 뜨거나 또 접속이 잘 안되시는 경우에는 반복하셔서 클릭을 하셔가지고 링크를 통해서 입력을 하시고 본인들의 정보 내용을 현재 스태러스를 확인해 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건 확인을 어쨌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는 그렇다면 내가 입력을 다 했는데 왜 1200달러의 웹사이트를 입력한 상황이 Not Available이라고 뜨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셨습니다. 저의 영상을 통해서도 댓글을 남겨주셨고요. 현재까지 발표된 바로는 네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터보텍스 그리고 H&R 등을 이용하셔가지고 세금 보고를 하셨던 경우에는 은행 정보가 입력이 안되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은행 정보를 잘못 입력한 경우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세금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네 번째로는 세금 신고가 IRS에서 완전히 처리되지 않은 경우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지금 IRS 측에서도 많은 분들이 1200달러에 대한 내용이 Not Available로 뜨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업데이트를 시키고 또 웹사이트에 대한 부분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말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불편하신 게 있겠지만 본인들의 세금 입력하신 정보 내용이 회계사분들을 통하시거나 직접 하신 내용이 문제가 없으신지 한 번 더 확인을 하신 다음에 처음에 말씀드린 웹사이트를 통해서 입력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IRS.gov에 들어가시면 이번 사태로 통해서 나의 페이먼트, 현재 지원 상태를 아실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입력 방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IRS.gov 링크를 들어가시면 Get My Payment 누르시면 다음 화면이 이렇게 보이시게 되고요. 또한 세 번째로는 OK 버튼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OK는 그냥 누르시면 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Social Security Number 입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Date of Birth, 생년월일 입력해 주시고요. 그 밑에 주소와 그리고 집코드를 꼭 입력을 하시고요. 이 입력도 마찬가지로 입력을 하실 때 본인들이 실수하지 않게끔 정확하게 확인하시면서 입력을 하시게 되면 Payment Status 하고서 지금 현재 창이 보이시게 됩니다. 다음 화면으로는 은행 계좌 등 정보를 등록해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이트입니다. 웹사이트고요. Address Change도 이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고요. 현재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한 번 더 확인을 하신 다음에 뱅크 인포메이션을 변경하시거나 주소를 변경하실 때 쓰시면 되고요. 현재 사이트를 통해서 보시면 Non-Filer Enter Payment Info 라고 해서 이쪽에 내용에 입력을 하시게 되면 현재 체크로 받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늦게 받을까 봐 걱정이 앞서신 분들 그런 분들은 현재의 다이로트 디파지트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Non-Filer Enter Payment Information Now를 누르시게 되면 다음 화면으로서 Free Fire 해서 화면이 보이시게 되고요. 여기에서 정보 내용은 대충 한 번 읽어보세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Get Start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다음 화면에 보이시는 게 Create an Account 그러니까 이메일과 그 다음에 아이디, 유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통해서 입력을 하시게 되면 정보 내용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 Create Account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입력을 하시고 등록을 하신 다음에 메모에다가 꼭 메모장을 준비하셔서 메모를 하실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꼭 유념하셔서 정보 내용을 준비하시고 Checking Account를 입력하셔서 체크로 받으시는 것보다 빠르게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의 선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이 끝까지 봐주시고 필요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뉴욕 기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